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4월 2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 91% 하락한 7만 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3월 26일 대비 약 마이너스 3, 50%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4월 8일 8만 6천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4월 27일 6만 3천3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1월 11일 5,769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년 4월 25일 363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9, 35%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768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738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4,507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4월 2일 가장 많은 1,187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2024년 4월 22일 가장 많은 846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51.8%에서 약 55.86%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4월 18일 약 55.99% 최저 지분율은 2023년 4월 27일 약 51.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61조원이며 2016년 201조 대비 약 29.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8조원으로 2016년 29조 대비 약 마이너스 72.48%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08%입니다. 순이익은 약 32조원으로 2016년 22조 대비 약 45.1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2.61%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3.95배이며 지난 2016년 11.15배에 비해 약 25.1%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26배이며 지난 2016년 1.3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72%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7.26%, ROE는 9.06%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460조 2700여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위,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261조 620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위,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8조 483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4위, 코스피 종목 기준 4위,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32조 983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위,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에 대해 7회의 매수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1만 5천원을 제시하였고 하이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9만 9천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0만 3천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평균은 9만원에서 10만 3천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7만 1천원에서 7만 7천 1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32회의 매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삼성전자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